지난 일요일 인천공항. 수많은 인파와 치재진이 기다리는 가운데 검상시안은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새 신랑 B. 뒤따라 신부 김태희 씨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리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신랑의 손을 잡습니다. 두 신혼부부는 신호를 기다리니 내내 이렇게 꽁냥꽁냥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아, 어떡해. 처음 봐요, 이렇게. 정식적으로 손잡고 있는 모습을. 결혼식을 볼 수 없었던 B. 김태희 부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 보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플래시가 터지고. 엄청난 여기를 해요. 사람들은 환호를 받으며 B. 김태희 부부가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B 씨의 손에서 포착된 이건. 아, 반지. 바로 배옥 반지인데요. 남편이 에스포츠를 받으며 취재에 응하는 김태희 씨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두 사람은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내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금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오붓하게 둘만의 허니문을 즐기고 있겠죠.